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이번주 트윗코인 소식은 비트코인 과연 안전자산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문가들 사이의 설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트윗코인 3화 시작하겠습니다. 모건 크립의 대표 폼플리아노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낼 쯤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맞이할 것이라 말했으며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보다 설정이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폼플리아노는 5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자 바로 비트코인 비관론자인 피터 쉬프는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문제는 비트코인 시나리오가 1970년대 스타일의 재난영화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터 쉬프의 견해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시스 그룹 올리버폰 랭스 버스 사디의 CEO의 말을 인용해 시장이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과매도 된 상태라면서 반감기를 앞둔 반값 세일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채굴에 따른 보상인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도래하는데요. 시장에서는 과거 2012년과 2016년 반감기 이후 경험한 급등장이 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 급락을 보니 놀랍다. 당연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줄 알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2018년 암호화폐 하락장을 예견했던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 피터 브란트는 트위터를 통해 편견 없이 현 차트만 놓고 보면 새로운 바닥은 1000달러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회의론자 닥터 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학교 교수도 전날 트위터를 통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증시의 하락세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며 떨어지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리스크의 피자산이나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더리움은 2월 중순에서 55% 사상 최고치에서 91% 감소했다. 이더리움의 평균 가치는 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똥코인인 비트코인은 40% 감소한 반면 미국 주식은 10% 감소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4배 이상 하락했다. 바보나 사기꾼 범죄자만 빼고는 그런 쓰레기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폭언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관점에서 이번 암호화폐의 폭락을 바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양한 가운데 마이크 노브그라츠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3일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브그라츠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은 신뢰에 좌우되는데 최근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폭락에 따른 손실을 따지는 것보다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일부 글로벌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기존 전통시장과 관계없는 무형권 자산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트레이더 전문 집단인 에스폭스는 2019년 비트코인 변동에 관한 리포트에서 2019년 하반기 6개월 동안 비트코인과 S&P500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037이었으며 금의 경우 0.149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자산과 상관성이 낮은 비트코인의 특성상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리한 자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에스폭스에 따르면 지난해 비트코인의 최대 수익률은 93%였으며 금은 18% S&P500은 29%로 크게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은 단기적으로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암호화폐 시장 내 수요 공급 법칙이 따로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로 3조 5300억가량의 자금을 모은 플라스토큰의 현금화 작업이 비트코인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에르곤은 지난해 11월 플라스토큰에서 나온 비트코인 20만 개가 이동 중이며 올해 2월에도 약 1만 2천 비트코인 전송이 플라스토큰과 관계가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 암호화폐 시장의 암호랫던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트윗코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트윗코인 3월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